오늘 오전 남원읍의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. 당시 강풍특보가 발효돼 불이 번질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1시간 50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. 경찰은 기름 6천 리터가 들어있던 보일러 시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김용원 기자입니다.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습니다.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솟구치고 불길은 주변 비닐하우스를 위협합니다.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불은 비닐하우스에 열을 공급하는 기름보일러 창고 시설에서 시작됐습니다. 보일러 창고는 뼈대만 남긴 채 전소됐고 옆 하우스에도 불이 번지면서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. 비닐하우스 연료통에서 발생한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간밤에 강풍의 영향으로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. 이 지역에는 이틀째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. 다행히 오전 들어 바람이 잦아들고 풍향도 바뀌면서 큰 화를 면했습니다. 소방은 인력 30여 명과 진화 차량, 화학 차량 등 장비 14대를 현장에 투입했고, 인명 피해 없이 화재 발생 1시간 5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에서 연료통으로 불이 옮겨 붙으며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연료통에는 난방용 등유 6천 리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진압 과정에서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했습니다. 유료 탱크를 진압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변으로 연소 확대되는데 최대한 해서 지금 피해를 좀 최소화 이렇게 시켜서 진화를 했습니다. 한편 기름으로 인한 화재로 이 일대의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면서 제주도는 지역 거주민에게 이동을 자제하고 안전에 주의해달라는 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. 경찰은 국과수 소방과 합동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.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.